안녕하십니까 신영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형건입니다 제가 30대에 우연찬 계기로 젓갈장아찌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장 저 시장 이동하면서 노점 생활을 하다가 10년 전부터 여기 신영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젓갈장아찌죠 손님들이 저희 엄마보다 맛있게 담은 것이네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젓갈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건 400g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장 인심도 있고 저희 인심도 있고 해서 좀 덤뿍덤뿍 담아드리는 편이고요 특히 양념게장에 양념이나 간장게장에 들어가 있는 소스 좀 많이 달라는 손님들이 많아요 말아 드시고 비벼 드신다고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저희 부모님이 드신다 저희 자녀들이 먹는다 생각을 하고 항상 정성껏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정성을 다하고 가족같이 한 분 한 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맛깔난 젓갈과 장아찌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를 알아봐 주시면 좀 더 푸짐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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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is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λ